안녕하세요. 메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보다 더 폭등한 아베크롬비 슈퍼어닝 서프라이즈 핏 복고의 기환 신분 세탁입니다. 어저께 실적이 나왔었는데 잠깐 말아갈게요. 어저께 실적이 나왔었는데 슈퍼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아베크롬비도 옷이에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아베크롬비가 연령층이 약간 중장년층은 모를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이고 그런데 어쨌든 의류주예요. 알려드리면 의류주이고 그전에 월마트도 있었고요. 딕스, 스포팅, 굿즈도 있었고 오늘은 제일 중요한 코스트코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아시타입이 전부 다 소비주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고 우리나라 열심히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걔네는 자국 내 소비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죠. 소비주의 실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펼치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주의 시장도 워낙 중요하죠.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소비가 침체되니 아니면 소비가 다시 살아나니 소비가 그냥 옆으로 기니 그거에 따라서 지금 금리 인상이니 동결이니 인하가 결정되는 이 시점에서 소비주의 실적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월마트 좋게 나왔고 딕스, 스포팅, 굿즈 좋게 나왔고 지금은 아베크롬비 좋게 나왔습니다. 코스트코마저 좋게 나오면 이건 무슨 뜻인가요? 월마트 가서 딕스, 스포팅, 굿즈 가서 코스트코 가서 열심히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카드 긁는다는 얘기고 아베크롬비 가서 옷을 산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여러 이런 유통 플랫폼이나 소비 플랫폼에 가는 연령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식료품을 사는 연령층은 조금 높을 수가 있을 것이고 아베크롬비는 지금 원래는 좀 연령층이 됐어야 되지만 젊은층으로 바뀌었습니다. 곧 얘기를 할 거지만. 아베크롬비가 머릿속에 있는 사람보다 아예 아베크롬비가 무슨 옷인지 모르시는 분이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고 자기 머릿속으로 지금 단어를 떠올리던가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셨죠? 그림 보면서 떠올려 보세요. 다 같이. 댓글창에 쓰셔도 좋고. 제가 준비한 걸 보겠습니다. 단어들 모두 떠올려 보세요. 저는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떠올려 보세요. 이게 아베크롬비 인스타그램에 가장 최신에 올라온 지금 그림들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쭉 볼 거예요. 어떤지 생각... 이게 아베크롬비 옷이에요. 그리고 이 모델들이고 어떤 생각... 지금 빨리 이미지 메이킹 하세요. 그리고 이건 홈페이지입니다. 아베크롬비랑 아베크롬비 키즈로 나뉘어 있는데. 자, 키즈도 보시고요. 지금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이미지나 단어 떠올리셨어요? 아베크롬비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주로 해야 돼요. 여기서 일단 아베크롬비를 처음 보신 분들이 이미지 메이킹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향을 미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팩트만 얘기할게요. 지금 유색 인종 많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빅사이즈 모델 많았죠. 우리나라도 김민경 씨가 모델로 하는 공구우먼이 상장하면서 0부터 9사이즈까지 다 입을 수 있는 옷이다 해서 공구우먼이잖아요. 그래서 김민경 씨가 모델이잖아요. 김민경 씨가, 김민경 씨도 사실 굉장히 예쁘시죠. 근데 소년시대 유나처럼 이런 마른 스타일은 아니니까 큰 빅사이즈 옷이 필요했던 것이고. 근데 저기 김민경 씨 같은 비슷한 모델들이 나왔죠. 그리고 흑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지가 어떠신지 정하셨죠? 아베크롬비를 옛날부터 알고 있으신 분들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언제였죠? 연휴 있을 때, 우리 연휴 많았을 때 5월달 중에 연휴 많았을 때, 5월달 거의 끝나가는데 또 이제 내일이 주말이잖아요. 또 이제 하나 추천드릴게요. 저번에 덧머니랑, 그렇죠? 빅쇼 추천드렸죠? 빅쇼과 덧머니를 보면 급락할 때의 어떤 공매도의 상황, 아니면 급등할 때 어떤 쇼스키즈의 상황,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넷플릭스에 다큐 시리즈가 있어요. 아베크롬비를 라이즈 앤 폴. 아베크롬비가 라이즈 앤 폴이니까 올라갔을 때가 있었는데 떨어질 때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남자의 어떤 섹시한 남자의 복근이 이 향수에 갇혀있고. 자, 이거를 꼭 보세요. 아베크롬비의 흥망성쇠가 이 다큐 영화에 달려있습니다. 자, 이거 다음 거 볼게요. 아까 그 이미지를 생각하고 계시고. 자, 아까 이 영화 포스터 그 전에 보여드렸던 이미지랑 이 이미지를 보세요. 똑같은 브랜드입니다. 다른 브랜드 아니에요. 자, 이제 다시 볼게요. 이제 다시 쭉쭉쭉 볼게요. 이 이미지랑, 아까 이미지는 어떤가 보세요. 자, 아까 이미지랑 계속 대비해서 생각하세요. 되게 이질감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그 전에 거는 우리나라의 아베크롬비가 들어와서 청담동에 매장이 있을 때, 개점했을 때고. 이거는 홀리스터가, 아베크롬비의 그 밑에 브랜드예요. 홀리스터가 압구정 가로수길에 생겼을 때 오픈 행사예요. 어때요? 이 사진까지 있나요? 어때요? 아까 전하고 어떤가요, 지금? 딱 떠오르는 대비가 뭐예요, 지금? 흑인, 백인, 맞죠? 그건 확실하죠? 그다음에 엄청 빅사이즈. 근데 지금은 빅사이즈는 여기 낄 수조차 없어요. 그렇죠? 복근이 이 정도 되고 다 거의 뭐 우리나라 윤성빈 선수, 아이언맨 수준 안 되면 못 껴요, 여기. 그렇죠? 자, 이게 저 중간에 아까 다큐 영화를 넣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라이즈 할 때, 그리고 다시 폴을 할 때, 그리고 최근의 변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자, 이거 또 나오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제 뒤로 넘어가죠. 이미 이제 이미지의 대비는 굉장히 강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건 CEO. CEO가 옛날에 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해고됐어요. 이 사람 흑인인가요, 백인인가요? 백인. 정말 아주 집요할 정도의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의 공구우먼 얘기도 했지만, 절대 빅사. 왜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만족할 옷을 팔아야 돼? 우리는 핫가이 핫걸드를 위한 옷만 팔면 돼. 왜? 너가 뭔데 뭐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유색 인종을 차별화하는 발언을 엄청 하고, 성추문에 결국에 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렇게 비난한 사람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 홀리스터랑, 저도 사실 뭐 할 말은 없는데, 홀리스터 옷을 몇 벌레 사왔기 때문에. 그런데 갔는데 항상 거기 들어가면 향수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게 비싼 옷은 아니거든요. 비싼 옷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외국 브랜드가 들어왔을 때 뭔가 열광을 하고, 저런 행사를 하면, 그때는 SNS가 발달이 덜 되어 있었지만, 어쨌든 그냥 뽐내고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엄청 비싸게 판 거죠. 그러니까 원래 비싸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차별화해서 비싸게 판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좋다고 사니까, 인터넷 네티즌분들은 그걸 또 비난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그런 심리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는 유색 인종, 제 백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이 딱 박은 거죠. 그런데 처음에 되게 잘 됐어요. 매장에 들어가면 되게 향수 냄새 나고요. 되게 조명이 되게 어두컴컴해요. 되게 배꼽티 입으신 분들만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다가 갑자기 몰락을 하고, 완전히 시장에서 잊혀졌는데, 이 주식이 지금 엔비디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경악할 일이죠, 지금. 어쨌든 이 사람은 너무 막말을 하다가 결국 철퇴를 맞았고요. 이제 변했습니다. 그 CEO가 바뀐 것도 어떤 한몫을 했겠죠. 물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PC주의가 너무 강해서, 그렇죠? 오히려 괜히 흑인을 위하고 이러다가 인어공주 흑어로 만들었다가 또 비난을 받고 이러니까, 너무 백인우월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적인 물갈이를 하려다가 또 너무 흑인 쪽으로 가냐? 항상 극단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아베크론비의 지금의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의 모습도 자칫하면 또 너무 유달리, 그렇죠? 유달리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물론 여기 아베크론비가 옛날에 했던 것에 비해 너무 대비가 되니까, 그거를 좀 저울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또 너무 극단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들을 젠지 세대에게, 젠지 세대는 상대적으로 그런 이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옅은 세대거든요. 거기서 그냥 옛날에 복고 열풍을 불어 일으켜서 마음을 움직였던 게 지금 주요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준비된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외국 뉴스인데, 블룸버그. 90년대 패션이 돌아오고 있다. 아베크론비를 통해서 90년대 패션이 복귀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다음 뉴스도 있습니다. 그 90년대 패션이 복귀한 것이, 뭐, 구글 번역 돌려보시면 돼요. 아주 무슨 초반 단계, 약간 그냥 잠깐 올라갔다 마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의 초반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베크론비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조금 걱정이 되는, 완전 또 PC주의 쪽으로 가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젠지 세대들에게 먹혀서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큐 영화가 4에서 끝났는데, 다시 한 번 라이즈, 리라이즈 될 수 있는 어떤 지금 단초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언론의 뉴스들은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요정재영이라고 정재영 씨가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금 한 달 좀 안 됐나요? 임수정 씨가 출연했거든요. 왜, 저도 이 재영, 이 채널 왜 보냐면은, TV에 잘 안 나오시는 옛날 보고 싶은 하스타분들이 여기 나오세요. 그래서 임수정 씨가 나오는데 지금 곧 50이시거든요. 얼굴이 20대, 솔직히. 맞죠? 왜 안 늙는 거예요? 어쨌든 미사페인 얘기가 나오고 어그부츠가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베크롬비랑 연관되어 있어. 아까 뉴스 제목이 90년대 패션이 복귀했다고 했잖아요. 이 미사페인 때 이 무지개 옷이라, 니트라, 어그부츠 불티나게 팔렸잖아요. 어그부츠를 만드는 회사, 데커 아웃도어, 그다음에 아베크롬비 홀리스터를 갖고 있는 아베크롬비, 지금 주가 날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뭐죠? 90년대에 어떤 향수를 지니고 있는 그분들이 입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그걸 입었던 아들, 딸들이, 젠지 세대들이 그 어떤 향수를 오히려 향수가 아니고 힙하게 여긴다는 거죠. 힙하게. 힙하게 여기는 아이러니한 상황과 맞물려서 이게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데커 아웃도어, 어그부츠를 갖고 있는 데커 아웃도어랑 물론 나이키를 제치고 호카가 러닝하러 떠오르는 그 부분도 있지만 데커 아웃도어의 주력이 어그부츠예요. 그게 어떻게 변했느냐. 젠지 세대들이 향수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죠. 젠지 세대들은 이때 태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변형됐나. 데커 아웃도어가 왜 그렇게 신고가를 가는가. 지금 하이디클룸이라고 독일 모델이죠. 독일 모델이 이렇게 신고 있는 모습. 이거는 보면 옛날에 임수현 씨가 했던 것보다 약간 짧아졌죠. 여기가 짧아졌죠. 그런데 이 짧아진 것에서 아예 더 뒤가 없어집니다. 보세요. 요즘에 로제가 신는 건 어떤가 봐요. 로제가 신는 건 이거예요. 뒤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편한 슬리퍼. 이게 코로나 때 집에서 신는 걸로 크록스랑 이게 굉장히 떴다가 크록스는 코로나 엔데믹이 되고 나서 주가가 빠졌는데 얘는 오히려 그냥 더 갔어요. 크록스는 생긴 게 못생겼잖아요. 어그부처도 못생겼지만 어그부처는 이런 패션 아이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게 어필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임수정 씨랑 로제의 나이 차이가 한 세대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힙한 게 돼버린 거죠. 아베 크롬비 홀리스터도 그렇고 이 어그부처도 새롭게 디자인을 변형하거나 어떤 컨셉을 변형하거나 해가지고 젠지 세대들은 어떤 옛날의 이념이라든가 옛날의 그런 상황들을 다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옛날 아이템인데 뭔가 요즘에 까는 거와 다르니까 힙한 게 돼버린 거예요. 올드한 게 힙한 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어그부츠의 데커 아웃도우랑 아베 크롬비 홀로스테우 아베 크롬입니다. 지금 이런 식의 흐름들이 주가에 좋은 상황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진스의 디토에 이게 나오죠. 이게 반희수라는 가상의 인물이죠. 유진스의 팬클럽 이름이 반희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름을 재밌게 해서 반희수라는 여자아이를 만들어서 이 디토 뮤직비디오에서 따라다니면 찍어요. 근데 그 캠코더로 찍죠. 90년대 싸이월드 감성. 근데 이거를 10대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야, 이런 문물이 있었어? 아빠 사진첩에서만 보던 이런 것들이? 이걸 오히려 힙하게 생각해서 이게 막 20만 원짜리를 막 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 젠지 세대들이 3, 40대 엄마, 아빠가 될 때까지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복고바람이 분 기업들은 앞날이 밝은 거죠. 향후 10년이.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액. 매출액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수준 자체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지금 5.52% 어닝 서프라이즈 허드를 넘었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은 더 엄청납니다. 주당 순이익을 보세요. 아예 이게 눈사람 모양이 됐네요. 무려 시장 예상치에 대비 21.29% 어닝 서프라이즈.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까 주당 순이익이 3.08인가요? 지금 2023년 초만 해도 주당 순이익이 0.8 수준이었습니다. 3배 이상이 늘었어요.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가 3배 이상이 늘었어요. 순이익이.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가 넘어버렸죠. 에버리가 157.63인데 지금 186달러니까 오늘 5% 정도 떨어졌는데 아직도 높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오히려 다운사이드에 있고요. 하위는 215까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에 의해서 투자 의견은 모더레이트 바이고요. 숫자가 많지는 않죠. 그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빅토리아 시크릿의 차트입니다. 예로 보여드리려고요. 빅토리아 시크릿은 똑같아요. 아까 그 CEO랑 이 CEO랑 똑같습니다. 여성을 속박하고 여성의 몸매를 강조하고 성상품화라는 아무 변화를 안 하니까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빅토리아 시크릿은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아베 크롬비는 반대로 날아갔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던 거고요. 그저 말 데커 아웃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1000달러가 남았어요. 한 주에 1080달러예요. 지금. 어그부츠만 대사가. 어그부츠가 옛날 임수영 씨 신었던 건데 지금 완전히 젠지 세대가 먹혀서 힙한 아이템이 됐습니다. 이제 아베 크롬비로 가겠습니다. 아베 크롬비. 엄청난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지가 나와서. 어제도 살짝 조정을 했기 때문에 강한 양봉 다음에 조정폭이 상당히 적어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게 삼각쇠기형이라고 하죠. 한동안 급등했다가 삼각쇠기형이 굉장히 한 3, 4개월이 있었습니다. 삼각쇠기형을 돌파하자 날아가는 모습이고요. 주봉, 올봉을 봅시다. 정말 놀랍습니다. 엄청난 상승세. 2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더 길어지고 있죠. 월봉도 보겠습니다. 2023년, 2023년 상승률 나오죠. 지금 2년 상승률 합히면 엔비디아보다 앞서고 있어요. 과연 이번 연말 종가가 엔비디아가 높을지 아베 크롬비가 높을지 물론 이게 좀 재미가 있는 건 아시죠. 재미로 하는 건 아시죠. 엔비디아는 몸집이 워낙 크니까 올리기가 힘들어요. 돈이 많이 들죠. 아베 크롬비는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하지만 상승률만 잣대로 놓고 보면 지금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었죠. 2023년 상승률은 아베 크롬비가 이기고 있고요. 지금 2024년은 거의 막상막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계속 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한 줄 매듭평 하겠습니다. 너 옷장 속 묻혀놓은 홀리스터 옷 버릴래? 다시 꺼내 입을래? 너 아베 크롬비 주식 살래? 주식 접을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